지방하천인 전주천과 오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습니다.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전라북도에서 정보로 달라지면서 지방비 2,5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한 정비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김다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주천과 오수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습니다.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승격 대상지 20곳 가운데 2개 하천이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국가하천이 총 12곳으로 늘었습니다. 국가하천이 되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을 관리합니다.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천 정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전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도내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인데요. 인근에는 16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어 고수부지 정비와 생태계 복원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오수천은 전북 지방하천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지만, 재방정비율은 17%에 불과합니다. 또한 홍수 대응에 취약한 섬진강댐 하류의 위치에 있어 지난 2020년 홍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두 하천의 승격으로 최소 2,500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전라북도는 이번 승격을 계기로 환경과 산업, 관광요소를 접목한 명품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btb뉴스 김다라입니다. btb뉴스 김다라입니다. btb뉴스 김다라입니다.